자 이제 그림조 공략하러 갑시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에피스 그림조하고는 이제 현재 시대부터 인연이 많았죠 예 많이 잘렸네요 그 내용이 천세의 내용은 나오지도 않네요 외코문들의 배경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다 나오자는 줄거리가 아까 했던 거죠 공중에서 천무연신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토리가 되게 빠르고요 이게 여러분 다 깨는데 플레이 타이밍이 BJ 마음이 참 아쉽지만요 한 4시간 된다고 그럽니다 네 얼마 안 돼요 자 사망을 다하라봐라 어 야 잠깐만 이거 하면 다 써보자 아 지금 영압이 없애고 스네르 얘네 그냥 썰아야되겠다 그래도 여러분 나름 잘 이어지게 잘 만들어놨네 스토리를 자 이제 됐다 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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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천무연신 와 이런거구나 연타하면 뭐지 연타 한번 눌러볼까 다음으로 이런거 다 부숴야 되겠다 이게 안 무서워질 것 같은데 부숴주니까 경험치도 나옵니다 야 야 잠깐만 우와 대박이네 잠깐만 이거 야 이것도 부서지나 야 뭐 다 부서어 다 먹어야 돼 여러분 나도 하면 손해야 야 나는 야 파괴자 순정맞춰 나는 야 파괴자 순정맞춰 아 이거 아니네 어 뭐야 여기 못가요 못가는 지역 못가는 지역 꽤 많네 야 얘네 잡으려면은 영압 좀 많이 써야되겠는데 체력을 금세 회복하네요 보니까 아끼면 안되겠는데 이건 얼마 못간나 거리가 지금 여러분 여러가지 제가 지금 기술을 한번 시험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림조한테 나중에 기면 안되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써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야아 좋아 이 제끼야 인마 좋아 이 제끼야 인마 체력 회복 속도가 장난아니야 엄청 빨라 아 월화천충이 짱이다 아 게이지가 없다 아 게이지가 없다 아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거같애 이제 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게 몬스터 그거래요 네 제가 잡은거 지금 30마리 잡은겁니다 자 이거는 게이지 모은거는 이제 그림조한테 쓰겠습니다 우와 쩐다 천무연신 대박이네 근데 한마리밖에 안된다 아 영압이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거 한번 쓰면은 아 얘 갑이다 얘 갑이다 진짜 얘 갑이다 여러마리 돼요? 그래요? 체력 좋아 야 쟤 부숴 야 쟤 부숴 야 부수는데 렉이 좀 있네요 오케이 한마리 남았다 한마리 어딨냐? 어 야두 이씨 앗 야 죽인 다음에도 계속 가 L2는 여러분 그겁니다 어 뭐야 어 뭐야 만타이 할 수 있는거구요 가자 여러분 내가 준비한 bgm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랜다 진짜 아 쟤 아 쟤 야 우지마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르키오라 하고 그 이치고하고 싸울때 어 우르 어 개인적으로 오리임의 패션인 아 쟤 야 인마 야 오빠 얘기하잖아 어 글쎄 그 패션에 오리임의 패션을 참 좋아합니다 약간 여름 패션있죠? 예 팔뚝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어 괜찮 근데 하지만 모니터도 나오지 않죠 여러분들은 3천K이지만 저는 6만K다보니까 더 모니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즉시하는게 어렵네요. 빈지지를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네르튀도 저건데 왜 네르튀 나중에 나올텐데 한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거 스토리 모르고 본다 손 있습니까? 아, 모르고 본다 손. 야, 그런 사람은 어떡하지? 진행이 되게 빨라가지고 스포 다 될텐데. 그래도 여러분, 이거 나름 저겁니다. 이, 그 뭐야. 어느 정도 보면은 그 적어도 그 보스모브하고는 다 애니에 맞게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애니 보셔도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으실거에요. 이해면에서는 괜찮습니다. 마나보다는 조금은 떨어지지만은 먼저 보셔도 돼. 이거 먼저. 네. 이거 먼저 봐도 돼. 한 명은 좀 간지나게 보내야 되겠다. 야, 뭐야. 존나 안맞는데? 한 명은. 아,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내가 그 근접해서 써야되는구나. 아, 나 근접해서 써야되는구나. 아, 대충 이제 알거 같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완전 이해했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족밥이네요. 야, 림조야. 나와라. 형 왔다, 임마. 새끼 쫄아가지고. 야, 이쪽인가? 자, 야. 맵이 헷갈린다. 아, 이쪽. 이쪽이네, 이쪽. L2는 여러분 지금 하지 않을거에요. 한번 보여드려? 나중에 손해볼거 같은데. 올리고 공중 콤보까지 한다고요? X 누르면은? X 누르면. 아, 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근데 이건 원래 알고 있던건데? 뭔 얘기야? 여러분, 아무 방송에서 못봐. 플스3 독점 타이틀이야. 띄운 상태에서?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표에 나와있는 그걸 얘기하시는구나. 공중에서. 어, 공중 추격? 아, 이게 그, 위로 올리는건가? 아, 뭔지 알거같애. 아, 나 뭔지 알았어. 지금 뭔지 알았어. 네모 누르고 마지막 타를 X 누르라 그런 얘기하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뭐야. 근데 눌렀는데 별거 없는데? 뭐야, 존나. 올라간 상태에서 없어, 뭐. 상대가 안뜬다고? 아, 얘가 너무 무거워서 안뜨는구나. 아, 그런 면도 있군요. 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야, 근데 애니에서 나 이런 애들 본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빨리, 님조형 나와 빨리. 님조형 언제 나와, 지발. 자, 이거 부셔야 되겠다. 오케이. 오, 야, 근데 나 이거. 야, 근데 이게 한가지 하나 잘못된게 있어. 게임이 뭔가, 뭐가 잘못됐냐면은 너무 좀 약간 현실적으로 만드는 약간 좀 어설프게 만든 감이 있네, 약간. 막 건물 부서지는거나 그런거는 약간 좀, 약간 카툰 레더링은 잘 되어있거든? 배경면에는 약간 또 비밀하네, 약간. 네, 그냥 써는 맛이 그냥, 뭐, 슬라임 써는 것 같으셨나. 아무튼 좋네요, 여러분. 예. 자, 경험지 많이 얻었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이제 그림자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예, 지금 두 칸에 다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마지막 보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괜찮게 만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즐겨찾기 37분만 눌러주시면 5만 100명입니다. 제가 하면서는 얘기를 못하죠, 여러분. 처음, 어어, 처음 오신 분들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그림자 그만. 어이 야 존나 쎄 안되겠다 일단 한번 각성 가자 어허 야야야 일단 평타 한번 때려보셔야 평타 야 어딨어 안보여 애가 존나 빨라 야 쟤 원래 저렇게 원걸이 켜었습니까 여러분? 쟤 원래 저렇게 원걸이 켜었나요? 예 야 너무한다 야 아 숭보 맞다 아 잠깐만 이게 아니지 아 이거지 이거 어 근데 숭보가 되게 짧네요 마치 워크 그거 같네 숭보가 자 너는 걸렸어 임마 이리와 이리와 슬슬 한계란 니가 개발리고 있는데 뭔 개소리야 어 야 나 지금 착취현상 일으켰어 야 나 지금 이치고가 나는 방향에 이치고가 날면서 나를 바라보는 줄 알았어 지금 야 왼쪽에 왼쪽 나 지금 착취현상 일으켰어 나 지금 어 순간적으로 지금 착취현상 일으켰어 여러분 그런거 못 느꼈습니까? 나만 느꼈나? 어차피 아 어차피 잇이 거의 다 잡아 가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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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아 오우야 이거 야 잠깐만 시점 왜이러냐 아아 아 새로어 이런 이 자식 이거 안되겠네 서서히 만카이라 준비를 해야되겠어 아니 아직 각성은 1라 아직 각성은 1라 우와 안되겠다 막으면서 해야 되겠다 야 나 잘못하면 죽는다 안되겠다 호로워해야되겠다 가자 호로워 간다 일로와 아 뭐야 뭐야 나 너무 빨리 눌렀나 어, 역시 그림조 간지라요. 야야 빨리빨리 아직 안 끝났어! 간다! 포로! 천재! 뭐야 씨X야 몰라 야! 천재 쨉쨉! 아 뭐라 천축냐, 아 맞다. 좋아. 아 참새 쨉쨉 이번에야 새로 미는 저기 피쌀기다. 너 X발 다 말랐엌 어어 막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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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돼! 간다! 일로 와! 아이젠이그 우리 키오라고 나한테 나 좆밥이야 질찰만 눌러 너도 이새끼야 인마 형 너한테 참고로 너한테 별풍 맞지 않는다 다 발랐다 개발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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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이 아는데도 없네 어우 정신없어 어 사단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 나 제대 단장 단장형 왔어 아이 뭘 또 왔어 없어 대접 기대하지마 감사하게 받을게 자 여러분 처음 오시면 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잊지 마시고 여섯 명 감사합니다 33분만 더 눌러주시면 5만 100명이고요 오늘 목표는 5만 200명입니다 아 아 그림조 격파했네요 아 이게 처음에 내가 좀 실수를 한게 처음부터 각성해버릴꺼고 그랬어요 코치키 루키야 오호 자라키 캠파치 어이 어어 그림조 야 그림조는 왜 하는거지 그림조는 스토리 없지 않나 에피소드5 와 이거 두개나 할 수 있네 지금 보니까 오케이 좋아 자 어쨌든 여러분 A입니다 좋아요 대전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전은 아 이거 은근히 좋나 캠파치 기대되는데 최강 최흉 이건 뭐야 캠파치가 나온거면 개밖에 없죠 에 가겠습니다